그 먼지님께서 레드큐브 한 세트를 선물해 주셨군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 힘을 받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비. 쇼먼치님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아 또 나왔다. 아니 얘만 나오는 거니 자꾸 미치겠네. 고통의 나날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쇼먼치님께서도 자꾸 인트를 주시는군요. 12월 18일. 종두 되어있어님. 추천, 주차, 포로, 구독, 좋아요. 답한 마디? 아 아 마무리 해야지 아 아 아 istles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안나왔지? 럭이 안나왔나 HP하고? 아 이게 교환 그거라서 뜨는거구나 제발 아 방어력이 나왔었어요 아까전에도 아 그렇지 방어력 30%가 나왔었어 또 12개를 썼나 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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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에 조치 아 네 아 설마 스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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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끝났어. 아.. 나왔다. 아.. 좋았어. 스칼렘이 착용할 만이야. 왔다. 아.. 아.. 길대가 왔군요. 좋았어. 놀금 리턴작 했지요. 힘 7올랐고 공격력 12올랐고 깔끔하다. 좋았다. 장착할때됐어. 장착할때됐어. 어어.. 3400이나 올라가? 와.. 육만 찍겠는데? 육만 찍겠는데? 육만 찍겠는데? 아니죠. 잘못 뺐다. 와.. 3400 올라가잖아. 어.. 어.. 이거 리우니언 링크 옮기고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겠네. 야.. 어.. 아니.. 한 5만.. 되가지고.. 링크 옮기면은 육만 뜨기 뜨기겠는데? 어어.. 자 이제는 반지를 한 잡을 도와줘야 돼 지금. 하.. 남은게 뭐죠? 마이스터링은 있고 마이스터링은 있고 놀.. 놀.. 놀장을 사고 싶지만은 놀건림이 선착돼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반지 바꿔야죠. 반지를.. 저는 이제.. 이모탈링도 우선 세트로 하려고 생각중이긴 한데.. 30패 나고.. 반지 하나 들고 아.. 성도 좋았습니다. 아.. 벨트도 바꿔야되나? 별 두개하고 에디 때문에 바꿔기도 좀 그런데.. 그렇구.. 어.. 그렇죠.. 위로시트.. 오케이.. 아아.. 락선 가져와야 되고 흠흠.. 락선 가져와야되고 도미네이터 아.. 이것도 바꿀게 좀 그런데.. 애매해.. 그렇죠.. 애매하다.. 애매해.. 가위도 높고.. 이것도.. 글쎄요.. 에디도 많이 써가지고.. 아.. 이거는 추억.. 그거 좋거든요.. 그.. 스테이치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그.. 파풀마도.. 에디정도.. 하게되면 에디정도.. 상위.. 그렇죠.. 윗잠 30% 점점 다.. 구비가 돼가고 있어.. 아.. 하위도 33%인데.. 추억이 그래가지고.. 아.. 신발은.. 찾아 봐야겠지요.. 신발은 좀 찾아보고.. 아쉬워..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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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은 그대로 써야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대로.. 그대로 써야될 것 같아요.. 견적.. 에디 플러스 이어가지고.. 오션.. 오케.. 오션은 작을 다시 해야되고.. 이 둘 다 작을 다시 해야되고.. 그렇고.. 아.. 엠블렘 늦잠 좀 바꿀려고 그랬다고.. 에디도 뭐..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 보조도.. 먼 미래에 생각을 좀 해보고.. 망토도 그냥 써야될 것 같아요.. 네.. 하트 바꾸고.. 그럼 뭐가 남았어.. 템은 일단 2.. 4개.. 일단은.. 크게는 3개죠.. 3개 좀 바꿀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6만떼까진 들어가겠다.. 그치? 라썬 들고오면은.. 그래도.. 2-3차는 오를 것 같은데.. 반지한 약 덜고.. 하트 바꾸고.. 네.. 와.. 고맙다.. 가 resting 스크랩.. 크레이십 St. 스톱.. 제 아중.. 그치 스스로 그려솔.. 그치.. 지멍이.. 에.. 곽.. 스크랩..